2010년 카운티 6인승 캠핑카 3,800만원입니다. 블랙앤화이트 색상으로 심플한 외관 전체적으로 깔끔한 분위기의 색감입니다. 리무진 스포일러가 장착되었습니다. 우중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카라반 창문이 시원합니다. 사진으로 외부 모습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캠핑카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침상으로 이용이 가능한 변환 테이블 깔끔한 시트와 천정 시공이 시원하게 보입니다. 지금 6인승 캠핑카를 보고 있습니다. 천정 우드 색감과 어울리는 브라운 톤 시트가 고급스럽습니다. 뒤쪽으로 들어가면 고정 침상이 위치해 있습니다. 에어컨과 TV, 벽면 수납장, 상부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욕실로 가보겠습니다. 미닫지 문을 열면 욕실 공간이 나옵니다. 이동식 변기를 이용하신 욕실 공간입니다. 스르르륵 문을 닫고 주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와우, 넓습니다. 연식 대비 깔끔하게 관리된 주방 공간을 보고 계십니다. 전체적을 감성 분위기의 캠핑카입니다. 이제 사진으로 천천히 보겠습니다. 연식 대비 깔끔하게 관리된 주방 공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